제작진이 준비한 기억력 검정 테스트 자전거, 나물, 바구니 이거 뭐예요?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뭐야? 두 번째 99단, 8단을 밑에서부터 외우라고요? 8, 9, 72, 8, 8, 2, 64, 8, 7, 2, 56 8, 7, 9, 8, 1, 8, 9, 9, 8, 7, 9, 8, 8, 9, 9, 9, 9, 10, 10, 10, 10, 10 도루 맞아? 정답 축하드려 아 뭐야? 그녀를 놀라게 한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 처음에 봤던 세 가지 단어 과연 그녀는 기억할 수 있을까? 저는 뭘 외울 때요 아주 천재적인 방법으로 외우거든요 뭐냐면 뭐뭐뭐 하면 벌써 그림이 이렇게 떠올라요 자전거가 한 대가 저기 이쁜 자전거가 있어 거기 바구니에 콩나물이 탁 담긴 거를 제가 탁 기억을 하거든요 콩나물 콩나물이 아니고 기억을 다듬어 보낸데 두 단어예요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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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답 감사합니다 20년 뒤에 치매 걱정하겠습니다